초대박 반찬 가게에 비법 담긴 만 원 반찬을 9,290원 8,400원 8,400원 가지고 만드신다고요? 네네 비법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할 적에는 중요한 게 대박 만들어진 음식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오늘의 키포인트 모든 음식에 다 쓸 수 있는 양념을 오늘 쓸 거예요 만 원의 행복이 아니라 10만 원의 행복 되거나 초대박 반찬 가게에 비법 담긴 만 원 반찬을 9,290원 8,400원 8,400원 가지고 만드신다고요? 네네 비법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국물 요리를 할 적에는 중요한 게 대박 만들어진 음식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오늘의 키포인트 모든 음식에 다 쓸 수 있는 양념을 오늘 쓸 거예요 만 원의 행복이 아니라 10만 원의 행복 되거나 모든 음식을 살 수 있는 양념을 오늘 띄우스 박수 박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